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? 와 나 어떻게 해? 제가 그냥 이 앙도 나와서 제가 이 앙도 나와서 내게 확신 둘이 뚫렸네 내가 뚫린게 아니라 둘이 뚫렸네 내가 이렇게 나가자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내가 호수이 얘가 딱 맞고 있더라고요 둘이 뽀뽀 저희 아부다비 KCON을 엄청 기다리고 계실 텐데 좋게 봐주시고 많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곧 만나요, 안녕.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다 같이 즐기는 그런 무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아부다베에서 뵙죠. 안녕. 그럼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본부 여러분. 여튼 예쁜 모습,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뵙. 안녕. 그럼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은데. 아부다베에 있는 오버애들도 저희 찾아가니까요. 꼭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몬스타엑스도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휴가! 이제 드디어 제 차례인 것 같은데. 좋은 퍼포먼스는 확실히 여기서 열심히 했고 몬베베들 사랑하고 저희는 멋있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안녕. 고마워.